음성 데이터의 특성과 처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음성 데이터의 특성과 처리 1. 기초음성학과 음향분석 요과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핵심은 언어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관련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음성과 텍스트 빅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죠. 이 강좌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음성학 지식과 음향음성학 지식을 배우고 프라트라는 음향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향분석을 하고 음향분석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초음성학과 음향음성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음향분석 소프트웨어인 프라트의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트를 이용해서 음향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음향분석하고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교과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3명의 음성학 전공 교수님들이 팀 키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AI 분야에서 일하길 좀 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이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음성 데이터의 특성과 처리 예way 7회 7회 9회 10회 11회 10회 12회 31委